미 전역 거의 전부를 천장으로 하는 초대형 히트돔에 갇혀 미국민 1억 명 이상이 한 달 이상 극히 위험한 용광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용광로 폭염은 금면 간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이달 말은 물론이고 8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국 기상센터는 경고했습니다. 21일에도 화씨 103도, 섭씨 39도에서 화씨 120도, 섭씨 52도 사이에 가마솥 폭염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은 전체의 23%인 7,7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사는 미국민들은 1억 1,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벨리는 화씨 133도, 섭씨 56도를 찍어 꼭 100년 전인 1923년에 화씨 134도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최고 기록 신기록도 잇따라 갱신되고 있습니다.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는 화씨 116도, 플로리다 잭슨빌은 113도, 애리조나 피닉스는 111도를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의 폭염이 21일째 이어지고 있고 텍사스 엘파소는 화씨 100도, 섭씨 38도 이상의 폭염이 35일째 계속돼 예전에 23일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용광로 폭염을 오랫동안 몰아치게 하는 초대형 히트돔은 6월과 7월 한 달 동안 남동부와 남서부인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 위쪽인 중서부 지역으로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바다 르노는 108도, 콜로라도 그랜드 정션은 107도, 유타 솔레이크 시티는 106도로 지역 신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엘리뉴 현상이 겹쳐 미국, 나아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이번 용광로 폭염은 향후 7일 내지 10일간 예보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7월 말까지는 거의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초대형 히트돔의 중심지로 새로 잡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서는 적어도 8월 초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서 다소 폭염이 완화되는 반면 그 위쪽으로 옮겨져 중서부 지역이 4주 최고의 폭염에 시달릴 것으로 국립기상센터는 경고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 용광로 폭염은 지역별로 극심한 가뭄과 집중포구, 나아가 허리케인을 몰아치게 만들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